능몰우연구소 이병현TV가 직접 재배해서 2021년부터 호천농협 로컬푸드에 납품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토종종자 4종류를 선착순 50분께 나눔하려고 합니다. 능몰우연구소 이병현TV가 직접 재배해서 2021년부터 호천농협 로컬푸드에 납품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토종종자 4종류를 선착순 50분께 나눔하려고 합니다. 능몰우연구소 이병현TV가 직접 재배해서 2021년부터 호천농협 로컬푸드에 납품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토종종자 4종류를 선착순 50분께 나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빨간 구독 신청이 있는데 구독 신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